저거, 저거 같은데? 위에요? 어, 저기 있네. 저거 뭐지? 아, 떨어질 것 같아. 좀 확대해 봐. 어, 움직이 너무 좋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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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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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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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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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쯤에 본 것 같아요. 오후에요? 네. 어제 오후부터 저녁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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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는 거거든요. 아 위에요? 네. 큰일이네 이거. 왜 저렇게 올라갔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너구리가 한 20m 높이 상공에 매달려있고 그 고가차는 작업불가 지금 바로 가능한 사람인가요? 어 힘들 것 같은데 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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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가 몰랐던 겁니다. 어느 쪽으로 나갈지를 그 티샷하는 저쪽 자리에서 이 망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막상 가보니까 뒤돌아서 생각 못하고 출구 찾으려고 하다가 저 손바구니에 낀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Story 내증각 너무 잘생긴 하지만 너무 잘생긴 하지만 정말 잘생긴 하지만 오늘은 저의 한참을 너무 잘생긴 하지만 너무 잘생긴 하지만 정말 잘생긴 하지만 너무 잘생겨서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망에 걸려 있잖아요. 저기에 감겨 있잖아요. 뭘 뺄려면은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내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한번 걸을 거야. 흩날렛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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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